우리 모두 솔직해져요 미터세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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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근데 뭘 만들어요? 네 오늘 먹방이에요 일단은 먹방 누가 선택했죠 그때? 우리 단체로 단체로 먹방하자 단체로 먹방하자 단체로 먹방하자 단체보다는 그때 잭슨이 없이 우리끼리 했었는데 그때 어떻게 됐었냐면 새로운 거 6개 기존에 했던 거 6개 해서 이제 10, 12개를 해가지고 했던 것 중에서 우리가 먹방을 하나 골랐는데 맞아요 여러분들 이제 백슨이 또 돌아온 기념으로 같이 먹으면서 그때가 우린 뭐 골랐지? 먹방이라 마피아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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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피아게임이랑 무슨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뭐야 무슨 롱맨스 이런 거 있지 않았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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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있는 거 우리 3개 골랐어 아 사진 있는 거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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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 공포 테스트 공포 테스트 공포 테스트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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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야지 그 다음 뭐였지? 공포 방탈줄 방탈줄 진짜 재밌는 공포 테스트 했으면 좋겠어 맞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강남 쪽에 있어요 재밌는 거 어 맞아 진짜 많아 네 홈피 가보달라고? 닭발 안 먹는 사람 저런 사진 먹을래요? 여기 있는 거 다 먹는 거 같은데? 다 먹는 거 같은데? 아 진짜 먹을래 해봐도 달라 해 털 털 털 털 털 털 털 닭발 하나 더 시켜줘 형 여기 있지 않나? 야 우리 여기 있는 거 다 먹으면 대박이야 야 이건 다 먹지 솔직히 다 먹었어? 피자가가 빡세지 않아? 피자가 세지 않아? 피자가 세지 않아? 피자로 먹는다 이상해 아잉 소스 이상해 이상해 땡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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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시 형이 마케팅팀 누나는 컵소, JYP 컵스네 뭐야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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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진 배고파인데 야 우리가 한 형 한 년 전에 찍었던 먹방은 뭐였지? 끓여밖에 안 먹었다 그때 피자랑 치킨이 있었는데 회는 역시 광화죠 여러분 그럼 간장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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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트 풀고 먹자 맞아 맞아 영재가 벨트 풀고 먹었지 그때 나 자다 일어났는데 갑자기 너무 행복해졌어 난 너무 행복해졌어 나 아까 진짜 샵에선 너무 배고 갔어 난 행복해 원래 협에서 저희가 밥을 시켰는데 박호 형이 뭐 시켜달라고 했는데 제가 형 우리 이따가 먹방하니까 먹지 마 그래서 계속 참고 있었어 요가 왜 근데 샵이 붙잡고 샌들지탕 하나 먹었어 근데 원래 조금 먹고 먹고 다 많이 먹어 근데 원래 조금 먹고 먹고 다 많이 먹어 다른 거야? 이게 다른 거 먹으면 진짜 저희 벨트는 원래 먹으면서 얘기를 안 하거든요 신부 무슨 얘기해야 되는지 너무 먹기 바쁜 거 같은데 왜? 야 맛있다 진짜 너무 몰라요? 스파게티 먹으면서 얘기하는 스파게티 여전히 저는 아직까지도 팬 여러분 저는 아직도 이겁니다 이게 언제까지 먹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역시 피자는 갈릭스였어요 너무 말려 약간 시카고 가서도 피자 원해 막큼 돼지 까지? 제보 형 진짜 맛있겠다 먹을만큼 먹다 양식기필인가 보네 자 자 갈게요 먹어도 돼요 으으음 형 숙쌤 같이 먹어오네 오오오오오오오 MA 제보드 형은 몇 잘 안 먹는 것 같은데요? 그래른게 앨범형은 진짜 맛있어 으으으 halfway 헛으로 very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미안해. 원래 이런 한식은 또 며칠 못 먹은 것처럼 먹은 게 맛있어 보여요. 우아하게 먹을 필요가 없지? 그게 왜? 저 지금 먹어도 행복할 표정이 안 보일 것 같아. 진짜 맛있게 먹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음 맛있다. 음 행복하다! 맛있습니다. 사십니까? 제가 샘머지 사십니까? 저는 연어. 그럼 먹기만 할 수 없잖아요. 사십니까? 노래 만들기. 맞아요. 노래 만들기 그랬잖아. 우리 햄버거처럼. 리얼한 스텝이잖아. 우리 가지는 가지는 게 좋다. 네. 리얼. 리얼. 그냥 약간. 리얼. 리얼. 그리고 좀 지났어. очь장. 무슨 말인지? 진짜 이해를 못해. 리을, 리을 입니까. 한 입이 이렇게 하라고요? 참 궁금해. 무슨 맛이야? 괜찮아? 궁금해. 맛있어? 응. 너가 보여줘, 너가 보여줘, 너가 보여줘.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헤이, 이거, 이거, 이거 갈릭소스 찍으면 맛이 되겠습니다. 진짜? 해봐. 헤이 갈릭소스 찍고 먹고 있어. 진짜로? Really? 응. 괜찮아, 맛있게 먹네. 무슨 맛이지? 맛있. 그래서 멜로디 어떻게 만들까요? 아, 이게 세인거 나왔거든요. 리을 가스 세븐 palm 그럼 멜로디 잘 만든 사람한테 부탁해야 되지 않나? 그치. 제보이 형. 로고 송원이니까 딱히 고이 캠어. 뭐 하면 죽을 거야. 리을 가스 세븐. 살리해대자. 리을 가스 세븐. 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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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이 왔으면 갓세븐이 왔어요. 이 표정 그렇게 해야 돼. 전 달걀 11장부터 아저씨. 리얼 갓세븐 디자이너 선배님은? 리얼 갓세븐이! 야 갑자기 먹으니까 그렇게 생각나는 거야. PD님이랑 우리 밥 먹을 때 기억나? 이 테이블에 팔 올리지 마라. 먹을 때 이렇게 컵 얹어 내지 마라. 아 맞아 맞아 맞아. 컵 얹어 내지 마라 했어? 그러니까 먹을 때 많이 먹잖아. PD님 그때 이렇게 먹으라고 했고 혀를 이렇게 막 하지 말라고 했어. 이유가 뭐였지? 혀 매는 거야? 그 매도라고. 혀 내지 마라. 그럼 혀 안에 한 번 먹을까요? 와인 표현이 있으니까 더 생각이 나. 아 좋다. 맞아. 그때 유겸이 울었지. 와인 깨트린 그 물을 뻔 했지. 안 울었어. 아니야 아니야. 안 울었어. 나 이제 여기서 와인 깨서는 절대 나 진짜로 해야 안 해. 눈물? 아 눈 좀 이렇게 안 해. 근데 그 PD님이 말한 게 예전에. 이거 닭발 한 번 봤어. 이거 안 봤어. 야 야 야 야 그거 봤어. 아 좀 좀 빨배빵 하나만 주세요. 뱀 배빵 씨. 다 지워가지 말고. 하하. 하하 이게 닭발이. 응. 오. 우리 멜러디 만들어야죠. 어떻게 해야. 멜러디. 뱀 배배부터 시작. 중독성 있는 거 만들어야 돼. 뱀 배부터 시작. 제가 멜러디 만들려고 해요? 아니 그냥 봐. 아 리얼 갓 세븐. 아니 그런 무슨 소리 없어? 리얼 갓 세븐. 뭐 이건? 파란 송선. 파란 송선. 리얼 갓 세븐. 너무 나의 패배라. 비슷한데? 아니야? 어느 정도 했잖아? 아 리얼 갓 세븐. 리얼 갓 세븐. 나의 패배라의 리얼 갓 세븐 갓 세븐. 까 까 까 까 까 까 까 까 까 까. 이즈 봄봄 저기요, 뱉지는 않아서 들었어요. 나왔어. 라디오 보도 한번 해볼까? 라디오 보도. 함께해 우리 열다 세븐 이런 거 괜찮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런 거 괜찮다. 언니 라디오처럼. 비트가 좀 센 비트로 하고 싶어? 비트가 들어가요? 비트가 들어가요? 비트까지 찍어요? 아니면 진짜로 안 될까? 그러니까 각자 아니면 그 중. 너무 커지고 있어. 진짜 커져. 저는 잠깐. 에이었나한테 맡겨야 돼. 에이었나한테 검사받고 우리 마마무 서비님처럼 막 화음 그런 거 할래? 비트까지 세븐. 리나님 막. 그렇게 하자. 괜찮지 않아? 해보자. 한 번. 다 세븐에서 강조하면 좋겠어요. 괜찮지? 그럼 그거 보면은 라디오에서 노래를 잘했던 뱀뱀부터 시작할까? 그럴까? 아니에요. 헐에도 했어? 라 тебе 메시아 presenting. 네 olabilir. 뭐냐면 도ית우? 나 솔직히 라이브로apper 불뻤 deber. 진짜 했잖아. 저ięcy estan 할 수 있는데 그럼 후렴인 왔지? 후렴인 말까지 받을 거예요. 후렴인 말이지 진짜. 다 지뤌인 인사 volunteers 향해 recognise 아니 진짜로 했어? 진짜 했다니까? 잘했대? 어 잘했어. 진짜 잘했어. 너무 잘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냥 갑자기 해줄 수 있어. 이홍기 선배님. 내가 다 빠져가지고. 나도 죽을 생각해. 감독님 형. 응. 아니 그래도 어떻게 만들 건데요. 멤버들이 멜로디 메이킹 한 번 해주세요. 진짜 던져? 새삭 불화하긴 한데. 한 번 해봐. 한 번 해봐. 한 번 해봐. 한 번 해봐. 끝까지 봐야 돼. 펀트가 너무 많아. 뭐야 몇 명 언제 나와? 처음에 처음에 나왔어. 네? 그냥 들어봐. 처음에 봐야 돼. 진짜 이게. 야 이거 누가 장악서 만들었네? 그러니까. 한 번 해봐. 나와.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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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워. 員 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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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owned. 다시 1988년 Roberts. 저도 왜 띄워 띄워 많이 계십니까? 뻔 하는 거 봤어. 하.. Secretary Donnard милли간들 단 choices 불러오는데. ved bevor. 아, 나 죽게 왜 진짜. 자막으로 옮겨 안 되겠어? 나랑 맏히형은 제일 낮게 할게요. 그럼 한 번부터 시작해야 돼. 세븐은 마지막이세요. 오케이. 릴쏠세븐 세븐 세븐 괜찮아, 우리 생각보다 잘해. 좀 더. 형 우리! 핫셀드. 핫셀드. 형 막 해야 돼. 릴. 릴. 좀 더. 알겠습니다. 릴. 좀 더 나게. 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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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나. 플랫 했잖아. 너무 나. 릴. 플랫 했잖아 아니야? 맞아요. 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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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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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다시. 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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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잘한다. 뭘 잘해. 왜. 야 데뷔 4년 차면 이 정도면 잘한다. 알았어 알았어. 어떤 알자 선배님이 그 안영 크레오파트랑 하는 거 봤거든요. 나중에 우리 팀 한 번 좀 하면 좋겠어. 그럼 안영 크레오파트랑 너무 너무 높아요. 그럼 안영 크레오파트랑 그거 거꾸로 하면 되지 않아? 거꾸로? 난 크레오파트랑 뭐예요? 야 이거 보일 때 목 아파. 파티셔야 돼. 파티셔야 돼. 파티셔야 돼. 근데 잠깐만 너 이 게임 어떻게 알아? 어? 난 그 영상 봤어. 선배님 한 번 봤어. 진짜로? 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인터넷에서. 안 찍었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 크레오파트랑. 세상에서 제일 가을 때의 도티. 방송 시작해요. 안녕 크레오파트랑. 세상에서 제일 가을 때의 도티. 안녕 크레오파트랑. 세상에서 제일 가을 때의 도티. 네네. 진짜 웃기 그래서 화가붙이야. 리얼갓 그냥 리얼갓, 리얼갓 한다. 마지막사람이 같이 리얼갓 낙과 시작 리얼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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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 마지막사람이 나쁘지 않았어. 순서는 그냥 나와서 형 왜 세번째가 나, 막형 둘이 같이 하는데 못들어갔어. 음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세개로 남아서 낮은거 두개, 높은거 두개 중간 세명 중간 세명 하나, 둘, 셋 높은거는 이제 중간 나랑 진영이랑이랑 세븐 누구 하는데 세븐 누구 하는데 세븐 다같이 세븐 우리 신인으로 데뷔하는데 시작 리얼갓 리얼갓 여기서부터 안 맞는데 리얼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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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세븐 시작! 리얼갓 리얼갓 세븐 세븐 세븐은 다 똑같은거 같은데 세븐 세븐 괜찮은데? 괜찮지 않아? 다 음이 똑같은데 세븐이? 세븐은 이거 형은 형은 아 미안해, 마지막으로 시작! 그니까 처음은 자기 노트 따라가면 돼 처음은 중간음이 메인이 돼야 되고 세븐은 오픈음이 메인이 돼야 돼 세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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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할 때는 네 명이 좀 약하게 해주고 마지막에는 우리 메인 보컬 두 명 빼고는 세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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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 갓 아닌가 봐 리얼 갓 세븐 언젠가 리얼 갓 세븐 리얼 갓 세븐 리얼 갓 세븐 그니까 그러면 이거지 네버에버니까 어디 가지 않겠다 네버에버 리얼 갓 세븐 별로야? 넘어갈 수 있어 아 진짜 조선 이런 거 해야 돼 대박 한 번도 딱 듣고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데 우리 애 너무 중요해졌어 우리 애 너무 중요해졌어 누나들도 이러니까 이해가 안 했을 거야 누나들도 이러니까 같은 게 아닌가 봐 진짜 그냥 짧은 로고들처럼 우리 모두 솔직해져요 이렇게 우리 모두 뭐라고? 우리 모두 솔직해져요 리얼 갓 세븐 괜찮다 하자 네 다양하게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폭방도 하고 저희 친구 하나도 없어요 일단 편집해봐야 돼 편집해봐야 돼 아 그냥 재호 형 아이들이 된다 진짜 웃겨 잘 먹었습니다 2화는 6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리얼 갓 세븐이 시작인데 다양한 아이디어로 돌아가도록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주세요 재밌게 봐주세요 저희의 그냥 리얼한 모습 그쵸? 이제 시작이죠 리얼한 모습들 많이 볼게요 1초 있으면 아웃트로 만드네 리얼 갓 세븐 아웃트로 전화 닦으면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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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전화과의 대표 나 아웃트러 빼서 너무 힘들 거 같고 너무 힘들 거 같고 지금까지 다르면서 애플 엘플 도기잖아 애플 다 writer 딱 들으면 다ieran 잘 못 entsche 찍어 Luke 딱 들면 풀면 애플 오형 나오면서 띵 이렇게 트잖아요 잘못 클릭했을 때, 나 소리가 없어? 이거 소리, 그래 윈도우지? 이거 몰라? 그거 오픈지? 이거 뜰 때 뚱뚱뚱뚱뚱 그거 알아요? 아 이거 옛날 989 맞아, 그거는 뚱뚱뚱뚱 그거 에너지 아동 아니야? 5898년 정도거든 아 둘, 갈게요 친구님! 가! 에이! 자, 일어나 돌아올게요 하나 둘 셋, 지금까지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아 진짜 멋있어? 시작! 2, 3, 4 진짜 신기해!